이 노래가 비교적 쉬운 노래로 알고 계시는데 중간에 랩이 있어요. 영감상투 삐뚤어지고 해서 입이 완전히 꼬이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룰렛 돌릴게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마그마 해야! 아우 좋은 노래예요. 오랜만인데요 마그마. 아 너무 좋은 노래예요. 김신령 씨가 이런 좀 예전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그마 조하문 씨. 어둠 속에 묻혀있는 거울이야 아침을 기다리는 배뛴 얼굴 어둠이 거치고 햇빛이 번지면 기술 치리라 맑은 해안 네가 웃음 지면 홀로라도 나는 좋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눈 속에 묻혀있는 고은혜야 아침을 기다리는 에뛴 얼굴 컴온! 오프닝더송 헤야떠라 헤야떠라 맑게 헤어소사라 고은혜야 모두 모두 먹고 애틀얼굴소사라 김신영! 우와! 신랑기지말라! 와우! 와 대단합니다. 아 김신영 좋아요. 야! 아 진짜 신경쓰기하네 진짜. 에? 오늘 신경쓰기에요. 오늘 뭐 김신영씨 신경쓰기하죠. 원래 기타연주 나올 때 저희가 기타연주 해야 되는데 홍성흠씨가 나와서 기타연주를 또 뺏어봐요. 그걸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님 사이에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정상라 치고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심수목 미워요. 실례지만은 질고 들어오세요. 어머 시어머니 신나셨네요. 컴원 쐈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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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 마디 전 알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편에만 가는데 삐지려고 해를 써도 못니까 출장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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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니 교양이 쓰신 며느님이잖아요 말씀하실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이렇게 다급하셨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셔가지고 자 김지현씨 갈게요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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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람점 마주 보며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똑딱똑딱 그리는 시간